먹방에 대해서 질문하신 기사님은 어디에 계시죠? 먹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적으로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그냥 저는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고요. 먹방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먹는 게 사실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부정적으로 즐길 수 있을까를 다들 고민하게 되는 면이 있고 해서 저희는 먹는 방송의 일환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걸 좀 더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양과 그런 걸 다 합쳐줘서 또 우리가 실생활에 너무 꼭 피한 정보들이니까요.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런 걸 전달해드린다는 의미에서 먹는 방송의 신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